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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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맛있어 뭐 먹어? 이렇게 뭐 바클을 수술하고 이러고 윤석일이 한 게 아니고 윤석일이 시켰다 그렇게 하더니 이런 데에 좀 보면은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일이 좀 인정을 좀 해라 인정을 좀 해라 사람 잘못 봤잖아 근데 치즈패야 잘 봐 그런 말씀을 꼭 드릴 수 있겠지 이제서라도 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아 뭐한테 치즈 중국 치즈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게 저쪽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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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너무 되게 잘했어요 저의 이곳에 하는 것 같아요 이중은 하나요 이중은 하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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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